용지영 입에서 어 이제 서술할 바닥 찍은 것 같네요. 베팅 한번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아껴놨던 현금을 풀어가지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저료의 기회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 전날 미증시 자 미국지수 다우가 0.88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0.56 빠졌어요. 이 시간 열리고 있는 S&P500 선물지수 마이너스 0.64 나스닥 100 선물지수 마이너스 1% 빠지고 있는데 어 본장이 아직 열리려면 한창 남았는데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침부터 선물지수가 거의 1% 가까이 뺀다는 거는 오늘 여차하면 미증시 본장이 저녁에 열리고 나서 다우와 나스닥이 신나게 빼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남아있습니다. 자 어찌됐건 다우와 나스닥은 제가 예견을 드렸었지만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지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.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저점이 어디다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먹혀들어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. 지금은 그냥 차분하게 지켜만 보면 되는 겁니다.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수를 이길 수는 없어요. 우리가 올라라 올라라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떨어져라 떨어져라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을 뭘 할 수가 있어요? 매수와 매도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내 계좌 컨트롤은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내가 지수는 주식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위험관리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 손가락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럼 여러분들이 할 최선은 뭐다? 현금화 시켜놓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. 그러다가 용재형 입에서 이제 서술을 바닥 찍은 것 같네요. 베팅 한번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아껴놨던 현금을 풀어가지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저료의 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 우리나라 아저씨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의외의 모습을 보였어요. 어제 코스피아 코스닥이 특히 코스닥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야 이제 V자 반등 시작이다. 지금부터 또 종목들 사재껴야 된다. 그래야 되나요? 절대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갭 메우는 작업 한 겁니다. 갭 메우는 작업. 갭을 여기서 메워서 이만큼 올라왔죠. 그리고 이만큼 갭으로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운 거예요.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갭 상승과 갭 하락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갭 상승이나 갭 하락으로 시장의 시작 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? 기본적으로 우리는 결국은 모의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. 전날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증시가 좋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음날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많고 미증시가 그 전날에 폭락이나 급락이 나왔다 그런다면 다음날 우리나라는 급락을 맞아서 갭 하락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. 갭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차이. 공간의 차이. 붕 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 근데 이날도 보시게 되면 이날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다음날 엄청나게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잖아요. 이게 전날 미증시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. 그러면 이 미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 갭에 대한 작업을 메꿔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 패턴이 하락 패턴이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. 이해 가시죠? 자 그래서 지금 갭에 대한 작업을 어제와 오늘 아 어제 그제 해놨기 때문에 오늘 또 코스닥이 아래로 열려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정말 매매를 하기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무서워요. 어디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잡아질까라고 본다 그런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현금 보유하는 게 최선이다.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과도하게 매매하지 말고 지금은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주도록 하세요. 아시겠죠? 장시하겠습니다. 한국항공우주 61900원 이거 오늘 안 갈 수도 있습니다. 이거 무거운 종목이라 오늘 안 가면 뭐 내일 가겠지?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세요. 목표가 63800원 손절가 58500원 아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었지? 투자주의 종목 아 그거 괜찮았는데 투자주의만 안 들어갔으면 들어갔을 건데 그게 아쉽네. 뭔 종목이었지? 아까 투자주의 ST큐브 이거 뭔데 투자주의 같더냐? 자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이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합시다. 코스피 코스닥 지수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서 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이것만 좀 보는 걸로 할게요. 코스피 코스닥 오늘 조심해야 돼 진짜. 매매하지 마라 진짜. 최대한 현금화 시켜놓고 형이 매매 들어가라고 할 때까지 매매하면 안 돼. 아직까지도 지금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많이 남아있어. 아 확실히 아직 멀었어. 지수 더 빠져야 돼. 지금은 매매를 할 때가 절대 아니야. 아유씨 이거 갈 거라. 갈 것 같으니? 에이씨 ST큐브 아 저거 투자주의만 안 붙어있어서도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오늘 아유 저거 투자주의만 안 붙어있어서도 들어갔을 건데 투자주의 붙어있어갖고 오늘 갈 것 같더니 아유 투자 위험만 없었어 너 투자 위험이 붙어있어서 내가 아침에 안 들어갔잖아 저거 아유 그래 어 형은 전혀 아쉽지가 않아 어 어 형은 전혀 아쉽지가 않아 어 그래 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너한테 10만 원 있고 나한테 100만 원 있어 전혀 부럽지가 않거든 어 뭐 종독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건데 뭐 올라가는 거 또 찾으면 되는 거고 전혀 부럽지가 않아 어 이게 투자 위험이 없었어도 안 올라가는 건데 그게 가필이면 올라가고 아 그래 뭐 그럼 뭐 다른 종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전혀 시가 부럽지가 않아 이게 올라가면 뭐 많이 올라가겠지 이게 뭐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형 죽으면 형의 유해는 한국금융감독원 앞에다 뿌려줘라 내 죽어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순국 선현의 마음으로 이 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을 지키겠다 하하하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유 VIP 가입문의는 회사로 전화주세요 저 위에 전화번호 있잖아 18332 6014 여기서 저한테 상담 받는 것보다 회사로 전화해서 저희 직원하고 상담 받는 게 편합니다 1년에 100만 원이요 1년에 100만 원 아니 근데 저 하나 뭐 좀 물어볼게요 시청자님들 뭐 하나 여쭤볼게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다들 시청자님들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 저야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방송 봐줘서 너무나 너무나 고마운데 아침에 뭐 하시는 분이길래 다들 아침에 유튜브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다양한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뭐 이것저것 야 참 대단들 하십니다 다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감사해요 참 다양한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참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양시장 모두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가 거의 마이너스 2%까지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1.3% 넘게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종목이 급등하고 이런걸 찾기가 힘들어서 어 한국 항공우주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단타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목표가 6만 3.800원이에요 목표가 오면 팔고 손절가 오게 되면 손절하시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내일 아침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고생들 하셨어요 음 오후시간 잘 보내시고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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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목 사지 마세요 현금 딱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현금 딱 갖고 계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들어갈 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도 주식이라 생각을 하시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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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